대박이다. 대박이다. 아, 소름. 박탄소, 박탄소, 박탄소! 박탄소, 박탄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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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관 재미있어. 직관하니까 몸싸움이 느껴져요. TV로 보면 안 느껴져는데. 우리 형 할 때랑 다르지? 레트랑은 약간 상대가 강하니까 수비병을 들고 나왔네. 약간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? 3호위도 수비네, 지금. 미드필드가 좀 강화시키겠다는 얘기지. 3명은 수비를 극정적으로. 3명은 우리 4명만을 위한 중재야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박 감독님이 목이 타시는지 계속 문을 들려요. 계속 떠드니까. 화장실 안 가고 싶으신가? 또 물 드신다, 또. 여기가 속 타지. 아마 여기가 엄청, 통이 엄청 시커멓게 탔을 거예요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왜 이렇게 화났는데 또 나왔어. 왜 이렇게 화났는데 또 나왔어. 왜 이렇게 화났는데 또 나왔어. 대박이다. 진짜 들어올 뻔했다. 신기하네. 아까 뛰었잖아요. 여기서 안정환 몰고 들어가다가. 지금 엘게라 선수가 안정환 선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. 잘할 수 없습니다. 너무 완벽해요. 오 광훈님!